경남 남해군 산지직송 남해마늘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, 경남 남해군 산지직송 남해마늘 판매합니다. 남해의 기후는 마늘을 재배하기에 딱 알맞습니다. 남해는 해양성 기후로 겨울은 온난하고 여름은 서늘하여 병해충의 발생이 적어 마늘 재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사면이 바다인 섬지방으로 남해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해풍을 먹고 자란다는데 있습니다. 청정 남해바다의 해풍 속에는 나트륨이 실려있어 마늘의 양분이동을 좋게 하여 남해마늘만의 독특한 맛을 형성하게 됩니다. 따라서 남해에서 자란 마늘에는 알리신, 스콜지닌, 게르마늄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양리작용을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남해 특산물 남해마늘을 산지직송으로 받아보세요. 판매가격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